128 우바세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을 유행하실 적에 승림급 고독원에 머무셨다. 그때 극고독 거사는 대우바세 우백인과 함께 존자 사리자가 있는 굿으로 가서 머리를 조하려 절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우백 우바세도 또한 존자에게 절하고 한쪽에 앉았다. 극고독 거사와 우백 우바세가 한쪽에 앉은 뒤에 존자 사리자는 그들을 위해 설법하여 간절히 우러르는 마음을 일으키고 기쁨을 성취하게 하였다. 하양없는 방편으로 그들을 위해 설법하여 간절히 우러르는 마음을 일으키고 기쁨을 성취하게 한 뒤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하려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존자 사리자가 떠난 뒤 오래지 않아 극고독 거사와 우백 우바세도 또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하려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존자 사리자와 대중들이 모두 자리를 정하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리자여 만일 백의성 제자가 우법을 잘 보호하여 행하고 또 네 가지 강성한 마음을 얻어 현재 세상에서 즐겁게 살며 어렵지 않은 줄을 내가 알았거든. 사리자여 너는 마땅히 백의성 제자는 지옥이 다하고 축생 악의와 모든 나쁜 곳도 다하여 수다원을 얻어 악법에 떨어지지 않고 결정코 정각으로 나아갈 것이며 끝으로 일곱 번 생서를 받아 천상 인간의 일곱 번을 왕래한 뒤에는 괴로움의 끝을 볼 것이다라고 기별하라. 사리자여 백의성 제자는 어떻게 우법을 잘 보호하여 행하는가? 백의성 제자는 살생을 떠나고 살생을 단절해 칼이나 뭉둥이를 버리고 제 부끄러움과 남 부끄러움이 있고 차비심이 있어서 일체 나아가 곤충에 이르기까지를 유익하게 하나니 그는 살생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앤다. 백의성 제자는 이제 일법을 잘 보호하여 행하느니라. 사리자여 백의성 제자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짐을 떠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짐을 단절해 주어진 뒤에 받고 주어진 것 받기를 즐기며 항상 보시를 좋아하고 기뻐하여 인색함 없고 그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도둑질의 마음에 뒤덮이지 않고 항상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나니 그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짐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없앤다. 백의성 제자는 이제 일법을 잘 보호하여 행하느니라. 또 사리자여 백의성 제자는 사엄을 떠나고 사엄을 끊는다. 그는 혹 아버지의 보호가 있거나 혹 어머니의 보호 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가 있거나 혹 형제의 보호 혹 자매의 보호 혹 아내와 부모의 보호 혹 친족의 보호 혹 동성의 보호가 있거나 혹 남의 아내로서 범하면 매를 맞을 두려움이 있거나 혹은 꽃다발을 받는 명고채가 있는 이러한 여자는 범하지 않나니 그는 사엄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없앤다. 백의성 제자는 이제 삼법을 잘 보호하여 행하느니라. 또 사리자여 백의성 제자는 거짓말을 떠나고 거짓말을 끊어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즐기며 진실에 머물러 이동하지 않으며 일체를 믿을만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나니 그는 거짓말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없앤다. 백의성 제자는 이제 사법을 잘 보호하여 행하느니라. 또 사리자여 백의성 제자는 술을 떠나고 술을 끊으니. 그는 술을 마시는데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앤다. 백의성 제자는 이제 오법을 보호하여 행하느니라. 사리자여 백의성 제자는 어떻게 네 가지 강성한 마음을 얻어 현재에서 즐겁게 살기가 어렵지 않은가? 백의성 제자는 열애를 생각한다. 저 열애은 무소착 등정각 명행성 위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법어천인사 불중우라 부른다. 이렇게 열애를 생각한 뒤에는 만일 나쁜 욕심이 있으면 곧 멸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착하지 않은 더러움과 시름그로움 걱정 슬픔이 있으면 또한 멸할 수 있다. 백의성 제자는 열애를 반영하여 마음이 편안해져 기쁨을 얻어 만일 나쁜 욕심이 있으면 곧 멸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착하지 않은 더러움과 시름그로움 걱정 슬픔이 있으면 또한 멸할 수 있다. 백의성 제자는 이제 이래 강성한 마음을 얻어 현재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지 않다. 살이 저여 백의성 제자는 법을 생각한다. 세존께서는 법을 잘 말씀하시어 반드시 구경에 이르러 번거로움도 없고 열도 없으며 항상 있어서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법을 생각한 뒤에는 만일 나쁜 욕심이 있으면 곧 멸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더러움과 시름그로움 걱정 슬픔이 있으면 또한 멸할 수 있다. 백의성 제자는 법을 반영하여 마음이 편안하며 기쁨을 얻어 만일 나쁜 욕심이 있으면 곧 멸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더러움과 시름그로움 걱정 슬픔이 있으면 또한 멸할 수 있다. 백의성 제자는 이제이의 강성한 마음을 얻는다. 또 살이 저여 백의성 제자는 승가 대중을 생각한다. 열의성 중은 잘 나아가고 바르게 나아가며 법을 향하고 법에 나아가며 법답게 순행한다. 저 대중에는 진실로 아라한과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이가 있고 아나함과 아나함으로 나아가는 이가 있으며 사다함과 사다함으로 나아가는 이가 있고 수다원과 수다원으로 나아가는 이가 있으니 이것을 사양사과인 사상팔배라 한다. 곧 열의 대중은 개를 성취하고 산매를 성취하였으며 반야를 성취하고 해탈을 성취하였으며 해탈지견을 성취하였으니 공경할 만하고 소중히 할 만하며 받들 만하고 공양할 만한 세상에 좋은 복전이다. 그는 이렇게 열의 대중을 생각하여 만일 나쁜 욕심이 있으면 곧 멸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더러움과 시름그로움 걱정 슬픔이 있으면 또한 멸할 수 있다. 백의 성지의자는 열의 대중을 반영하여 마음이 편안하며 기쁨을 얻어 만일 나쁜 욕심이 있으면 곧 멸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더러움과 시름그로움 걱정 슬픔이 있으면 또한 멸할 수 있다. 이것을 백의 성지의자가 제3의 강성한 마음을 얻어 현재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라 하느니라. 또 사리자여 백의 성지의자는 스스로 개를 생각한다. 이 개는 이지러지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았으며 더러움도 없고 흐려짐도 없으며 진실한 자리에 머물러 허망하지 않고 성인께서 칭찬한 것이니 완전히 잘 받아 지니자. 그는 이렇게 스스로 개를 생각하여 만일 나쁜 욕심이 있으면 곧 멸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더러움과 시름그로움 걱정 슬픔이 있으면 또한 멸할 수 있다. 백의 성지의자는 개를 반환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을 얻으며 만일 나쁜 욕심이 있으면 곧 멸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더러움과 시름그로움 걱정 슬픔이 있으면 또한 멸할 수 있다. 이것을 백의 성지의자가 제4의 강성한 마음을 얻어 현재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라 하느니라. 살이자여 만일 백의 성지의자가 이 우법을 잘 보호하여 행하고 이내까지 강성한 마음을 얻어 현재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가 어렵지 않은 줄을 내가 알았거든. 살이자여 너는 마땅히 백의 성지의자는 지옥이 다하고 축생 악의와 모든 나쁜 곳도 또한 다하여 수다원을 얻어 악법에 떨어지지 않고 결정코 정각으로 나아가는데 끝으로 일곱 번 생서를 받아 천상 인간의 일곱 번을 왕래한 뒤에 괴로움의 끝을 볼 것이다라고 기별하라. 이에 세존께서 이 괴송을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지옥에 두렵고 무서운 것 보고 성법을 받아 지님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악한 것 없애버리네. 중생을 살해하면 안됨을 알고는 능히 버려 떠나고 진실하여서 거짓말 않고 남의 재물을 훔치지 않네. 자기 아내에 만족할 줄 알아 남의 아내를 좋아하지 않고 마음 어지럽히고 미치게 하는 근본 술 마시기를 끊어버리네. 마당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모든 착한 법 깊이 생각하고 스님 대중을 생각하고 개를 관찰하여 그것을 조차 기쁨을 얻어야 하네. 만일 보시를 행하고자 하거든 마당히 그 복을 팔아야 하느니 무엇보다도 먼저 사문에게 보시하라. 그렇게 해야 과보를 이루리라. 나는 이제 너에게 사문을 말하리니 사리자여 마당히 잘 들으라. 만일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붉은색과 누런색 온갖 잡색과 좋아하는 색깔의 소 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으면 그들이 태어난 곳을 그대로 따르되 잘 길들여진 소가 있다면 몸의 힘이 완전히 갖추어지고 가고 오고 달림이 빠르고 날렵하거든 그의 능력을 취하고 빛깔을 따지지 말라. 이와 같이 이 인간 세상에서도 만일 그 태어난 곳에 따라 찰재류와 범직 허사와 기술자가 있나니 그들이 타고난 그대로 따르되 깨끗한 개를 가진 장노에게나 세상에 집착 없는 선서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으리. 어리석고 미련해 아는 것 없고 재해도 없고 들은 바 없으면 그에게 보시해도 과보가 적고 광명이 없어 비추는 바 없는이라. 만일 광명이 있어 비추고 재해가 있는 부처님 제자로서 선서를 믿고 향해 나아가는 이는 선근이 생겨 꿋꿋하게 머물리라. 그는 이 좋은 곳에 태어나 마음대로 세상 자제하다가 마지막에는 열반을 얻으리니 이렇게 각각 그 인연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존자 사리풀과 비구들과 급고독 허사와 우백 우바세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